자 또 멀티킬 나이스 안구사랑 권총만 쓰는거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아 펀치는 인정? 오케이 오케이 신중하게 어 덩치령님 하여 아 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아이디 어 뭐야 수영님도 오셨네 자 내맹률이구요 이거 최대한 안켜야 되는데 이거 잘 세주세요 카운트 이게 대가목이야 어 이게 대가목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5호 잡았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접을하는건데 자 15킵이자 15킵 아 딥비노 아 딥비노 아 딥비노 아 딥비노 어 좋아 빌런스 괜찮은 것 같아요 갑니다 밸런스 나쁘지 않은데? 도그스톤 아이들과 개돌이시네 개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네 요새 원래 뜸에서 그렇지 가끔씩이요 가끔씩 지난 날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급 전투력 때문에 진영이 아이들을 오래 쓴 것도 있고 또 진영이 형이 이번에 룰렛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직 모릅니다 갑자기 폭발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시청자분이 아닌데 잘 못 써드리고 있어요 오늘 하는 거는 제가 그 챔피언스나 이거 총기 리뷰하려고 아이들이 쓰는 거거든요 아이들 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으응 잘한다 3킬 첫판 3킬 왜 뒤진하잖아 적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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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10킬 넣었어요 원래 제가 몇 발씩 쏘거든요 습관상 쏠 수가 없다 오케이 아직 안 들었어요 아 아 이거 탄생강 해가지고 끊었다 실수로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하 너무 아라아크스라다가 또 한 번 갔다. 그러니까 방금 끊고 딱 그 생각에 뭐냐 있으나? 옥둘? R 가는 거 진짜 빠른데요? 저스나? 자바스타인가? 아, 기회가 몇 번 없다. 와, 이거 초반 키만 하다가 끝나겠는데? 2킬이면 아직 할만하겠네?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안 되고 대량킬 할만한 거 나이스 아, 내리케면 안 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래? 미치겠네. 아, 나 자꾸 끊고 다른 사람 쏠 생각한다. PPK, KP.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는데요? 아, 진짜 오바 참프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샤미스 너무 나은데, 오늘? 자, 오히려 좋아. 각성할 차례. 각성할 차례. 야, 오히려 좋아. 아직 권총 기회 남아있죠. 아, 방입쇠. 오히려 좋아. 방금 포킬 인장, 노인장? 노인장인가요? 하하하 4킬은 없이? 그러면 일단 6, 6개. 6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기저크로우스, 기저크로우스. 하하하 아, 기저크로우스. 무조건 알아요. 동현이 하이, 축하 땡큐. 리프레스님 맞나, 해요? 아 야부지게 스페셜포스 뛰었습니다 근데 첫 4킬이 들어갔어요 4킬 1킬 들어가고 나머지 다 안구서를 잡았어요 한참처럼 네 개그 미션 성공했어요 나중에 돌격 들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바꿔들고 했어요 한중짐 안녕하세요 사파렘 하이유 축구 이제 거의 끝날 때 안 됐나? 자 또 멀티킬 나이스 아 0대0이요? 오케이 오케이 희동끄레님 추천 감사합니다 리트리버 별표님 별풍선 300개 아이고 리트리버 여기 300개 감사합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미션 나이스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3대3 아까 그 언제야 그 막 똥살때 아직 암 오직 낸다 아직 모른다 진짜 축구해요 안 보기 잘했구만 아유 감사합니다 4킬 인정해주셨네 나이스 나이스 초반에 비록 못했지만 바로 이거 유학학 갑니다 아유 내 탄 아유 내 탄 나이스 잠깐만요 5킬 더하면은 100개 쏘고 가신다구요? 탄창 상관없이? 오구 봉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봉구님 감사합니다 어 요리님 하이예요 자 바로 피살기 방임 나가는 척하고 아 잠깐만 아 되게 쫄 괴물이 형님 나를 봤다 아 이대로 끝날거 같은데 꿀참스 깨비 감자감자해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자님 하이예요 아이고 너무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후방 각성 아우 괜찮네 역시 안구사 아우 괜찮말 longer 아우 bes producción 아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